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 복탑니다 자 오늘은요 다음주 주간운세에요 자 오늘 8월에 코앞까지 와있네요 7월에 자 마지막주 이번주 잘 마무리 하시고 자 새로운 한달로 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일들 아 제가 저번주에요 너무 예 아 이상한것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주는 정말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좋은 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7월에 마지막 여러분들의 주간운세구요 타로를 먼저 신중하게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러분들의 주간운세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구요 자 가볍게 출퇴근 하시면서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복탑 복탑 자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고요 자 집중해서 한번 가볼게요 첫번째 선택지 잠시만요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고요 이번 한주 여러분들은요 즐거운 한주 재미있는 일이 많은 한주 어디 여행 가시나요? 휴가 가시나요? 예 아주 좋은 한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요 여기 보시면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즐거움의 카드와 집이 무너지는 타로가 같이 나왔습니다 남녀 한쌍이 춤을 추고 있죠 자 지출이 많을거에요 여러분들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한주 그리고요 여러분 요 타로는요 요렇게 사냥감을 나눠주려고 하는 리더 지도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칫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큰 지출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구요 계획적으로 지출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이번주 여러분들에게는 돈이 좀 큰 돈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자는 해골로 상징되는 큰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골이요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구요 자 지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행운이에요 자 즐거우실거에요 춤을 추고 있구요 자 패밀리 이슈라는 타로가 나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주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흥분해서 예상치 못했던 큰 돈을 지출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요 타로는요 달의 타로에요 달의 타로는 변화와 변덕 여러분이 의외의 상황 행동을 한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계획적이셔야 돼요 항상 지출은 자 그것만 생각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큰 칼을 든 여인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칼을 휘둘러서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성실한 노력 그리고 싸우고 있거든요 남자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요 컵에 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여왕입니다 여왕 여왕은 리더겠죠 그리고 칼을 휘두릅니다 요 세 장의 타로의 의미는요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야 할 일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쵸 골든벨을 쳐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지출이 가장 크게 이번 달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행운 행운이 있고요 춤을 추는 한 쌍의 남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휴가 가시나요? 어디 여행 가시나요? 좋아요 여기 두 가지 타로는 변덕과 무너지고 있는 집 조화와 절제 균형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셔도 될 때는 괜찮아요 너무 흥분해서 큰 지출 하지 마시고요 7월 한 달 열심히 노력한 당신 떠나라 이게 이번 주예요 행운이 있으니까 어디 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딱히 조이의 타로가 있다고 해서 연애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대인관계 타로가 같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연애는 평범 이동수 좋아요 행운 있을 거예요 너무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이것만 좀 워워 하시고요 계획적으로 지출하시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가셔도 이번 한 주는 충실히 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봤을 땐 여기는 내 인생의 해답이 어울리네요 잠시만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까요 자 이동수 있다는 거 행운이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장담하지 마라 그렇죠 장담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변화의 터로 말씀드렸던 즉흥적인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해도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들 잘 처리하셔야 돼요 즉흥적인 일에 잘 대응하시는 여러분들 근데요 이것도요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 즉흥적인 게 좀 벌어져도 괜찮아요 자 또 아쉬우니까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가져라 아니면 이를 것이다 자 요거는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해답은 장담하지 마라 내 사랑의 해답은 가져라 아니면 이를 것이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 응원합니다 행운 이동수 말씀드렸죠 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아 대인관계 좋고요 음 어디 여행 가시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번 주 7월 한 달 열심히 일한 당신 이번 주는 편하게 휴식 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탁 복탁 자 7월 7월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러분 자 요게 조금 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 일단은 뭐 비즈니스 평타 그리고 전체적인 한 주는 그냥 평균이에요 자 이 선택지는 연애 연애운이 정말 좋습니다 예 근데요 이 극과 극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미로구 바다 위에 혼자 떠있는 땜목입니다 외로워요 자 근데 미로구 외로워 외로워요 꼬였고 외로운데 제가 왜 연애운에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여기 당신의 사랑을 믿어라 당신은 이미 사랑 안에 있다라는 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입니다 예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의 사랑을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짱남이 됐든 썩남이 됐든 재회가 됐든 자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 이거는 어머니의 타로예요 어머니의 타로는 대충 용서 사랑 이해 평화 뭐 그런 쪽으로 자 의미가 흘러갑니다 만약에 예 여러분들에게 좀 아픔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스트레스와 거짓말과 뭐 양다리와 예 그런 걸 일삼았던 사람들이라면요 예 그거는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잘라버리시고 그분들이 아무리 떠올라도 이번 주에는 연락하시면 안되구요 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예요 절대 연락하지 마시구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생각나시고 예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챙겨주고 싶고 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기 황금의 타로입니다 예 펜타클 예 하프를 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 아이들에게 걷어매기고 있어요 물을 그리고요 자 이 감정을 상징하는 컵 여인들이 즐겁게 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 쪽으로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지금 예 그분들을 챙겨주시는 거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는 거 예 그게요 나중에는요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10배 100배로 다 돌아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제외 기다려주시고요 짱남이나 썸남 예 여러분들에게 예 무언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주지 않아도 예 너무 실망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구요 자 뭐 고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마음을 내비치고 표현해주시기에 나쁘지 않은 한주예요 자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예 결과는요 그다지 볼 거 없어요 예 미로고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땜목이에요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향가 없다 예 그러면요 연락 끊어버리시고 벽치세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세요 이번 한주 꾹 참으시고요 그게 아니라 좀 생각나고 예 잘해보고 싶고 나한테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좀 챙겨주고 싶은 눈에 밟히는 사람이다 그러시다면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챙겨주시고요 뭐 제외 연락이 안 와도 갈아타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시고요 예 짱남이나 썸남에게도 뭐 따뜻한 말 한마디 예 그리고 뭐 연락을 뭐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손 내미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타로는요 당신은 이미 사랑 안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는 타로예요 자 제가 너무 비즈니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번 한주 제가 평균이에요 평균 예 여기 보시면요 나무가 있습니다 초록색이에요 예 돌에 짓눌려 있습니다 크게 이동수 없고요 그냥 흘러가실 거예요 역시 이 초록색의 타로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 큰 아 여기 이 미로가 살짝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예 결론의 타로 자체가 이렇게 평하기 때문에 뭐 시뻘건거나 뭐 무너지는 타 뭐 이런 부정의 타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아쉽다 정도 정도이지 뭐 이렇게 심각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평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타로는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예 다른 사람들 말을 좀 많이 듣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음 여기 황금의 타로도요 예 세 개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비즈니스에서도 예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예 음 뭐 하프니까요 좋은 소식이 뭐 들려 들려오고 뭐 그 정도 평균이에요 평균 예 요런 게 비즈니스 그리고 예 이번 한 주 예 뭐 그게 무난하게 지나갈 겁니다 다만 예 대인관계 예 대인관계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여러분이 좀 골치 아파요 정체 미로 그리고요 혼자 외로워요 쓸쓸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이 땜모 요런 느낌 예 그래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번 한 주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고 특히 대인관계 갈아타지 않으시고요 좀 챙겨주시면 그게 10배 100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아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장난스러운 호기심으로 접근해보라 아 좋네요 예 편하게 편하게 그렇게 하세요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장난스러운 호기심으로 접근해보라 요게요 아 힌트가 되겠는데요 내 사랑의 해답 지금은 키스 대화는 나중에 좋습니다 예 대화는 나중이에요 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지금은 키스 행동하실 때예요 예 좋습니다 예 장난스러운 호기심이 내 인생의 해답에 있고요 지금은 키스 대화는 나중에 결론은 나중에 행동을 먼저 하라는 게 내 사랑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번 한주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재밌는 한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의 한주 응원할게요 복탁 복탁 자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칼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렸어요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칼이 이렇게 이렇게나 많아요 여러분을 푹푹푹푹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괜찮아요 해바라기 태양이 있고요 열정의 타로가 있습니다 요 타로는요 더블 미션 이라는 타로예요 한마디로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소울메이트의 타로가 있네요 자 여러분은요 일과 사랑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이번 한주 되셔야 되고요 그런 좋은 기운이 있어요 태양이고 열정이니까 괜찮습니다 사랑 예 사랑이 자칫하면 소울메이트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친하고 그냥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만만하다고 할까요 너무 편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벤트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그와 동시에 일도 바쁩니다 일이 바쁘니까요 칼이에요 칼 그리고요 소년의 목에는 황금의 목걸이가 걸려있습니다 여기 남자가 몸싸움을 버리는 듯한 이 타로 보이시나요 이것도 칼이고요 지팡이는요 성실한 노력을 암시하고요 지팡이 노력 성실함 그리고 칼이에요 자 몸싸움 머리가 잘렸어요 비즈니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바빠요 월말이라 마감하셔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8월이니까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바쁘신 시기인가요 엄청 바쁘고 엄청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완성과 예 목적을 상징하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이번 한주에요 다 손에 거머쥐셔야 돼요 어느 것 하나 놓치시면 안됩니다 자 자 여기 예 이 타로는요 초록색이면은요 안정감 그리고 예 문제없음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심지어 이 소년의 이렇게 끈이 들려있거든요 예 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면은 된다는 의미에요 이 칼이 많다는 건 여러분이 예민하시다는 뜻입니다 예민해요 자 일이 바빠지시니까 예민한 거예요 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흘러가는 데는 놔두어도 잘 풀리실 거고요 소년의 목에 걸린 황금의 목걸이 열정과 태양까지 좋은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블 미션이에요 예 연애 그리고 일 어느 것 하나 놓치시면 안되는 이번 한주에요 자칫하다가 그냥 예 너무 편해지고 지인처럼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연애가 물론 소울메이트니까 대인관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더블 미션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데이트라도 예 비즈니스가 굉장히 바쁜 볼게요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즐겨라 그렇죠 일을 소홀히 하지는 말라는 얘기에요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다 밤을 새서 일을 다 마무리 짓고 또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자 내 사랑에 다 가볼까요 이래야 이래야 말달려라 자 여러분들의 7월의 마지막 주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요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이 한 주는 7월을 잘 마무리하는 한 주로 삼으시면 되세요 자 여기 시뻘겋게 고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기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냥 드시면 돼요 다만 자 여기 보시면요 벽 앞에 고개를 숙인 벽에 기대서 고개를 숙인 이 사내가 있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바라시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 만찬이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걷어드리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100을 생각하셨나요 만 85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번 7월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한 주로 삼으시면 되세요 크게 이동수는 없습니다 요 지팡이는요 성실한 노력을 암시하는 거니까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트러블을 암시해요 비즈니스에서 좀 돌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요 이 돌발 상황이라고 해서 크게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의 하시던 일 그리고 공부나 이런 것들은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7월 한 달 예 마무리 잘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 돌발 상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 이게 뭐지 싶으시겠지만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깃 덩어리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7월에 목표 그리고 7월에 원하고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딱 걷어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번 주에 복권을 맞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로또엔 당첨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자기만의 자 결과물이 있는 거고요 욕심내지 마시고 성실히 노력하신 만큼 그걸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비즈니스는 그렇고요 연애에서도요 자 여기 댕댕이 멍멍이가 있습니다 예 당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여라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고요 크게 관계의 진전이 예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벌어지지 않아도 이 댕댕이는 역시 충직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바꾸시거나 변화하시거나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종이가 보이시나요 종이 요거는요 계약서입니다 어차피 예 여러분과 잘 연결되어 있는 그분이에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여라 예 자신을 먼저 사랑하여라 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일과 사랑의 균형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조금 사랑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요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어 내가 조금 빠트린 게 뭐 없을까 내가 연애 때문에 좀 소홀히 하면서 아 일이나 비즈니스 뭐 공부라고 한다면 공부를 좀 밀리지 않았나 뭐 회사 직장이라고 일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내가 조금 예 주어진 일을 좀 설렁설렁 대충대충 마무리 지어놓진 않았나 예 그런 빔 부분을 찾아서 메꾸는 이번 한 주 되시면 돼요 자 7월에 한 달을 마무리 짓는 이번 한 주시고요 조금 돌발 상황이 있겠지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내가 하는 일을 지켜가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나를 먼저 사랑하라 여러분과 짱남 썸남 제외 원하시는 그 연애는 연결고리가 확실합니다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일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고만 생각하세요 성실한 노력 지팡이 그리고 돋보기를 들고 서있는 여자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뭐 있지 않나 그거를 돌다리도 두드리게 보면서 간다는 마음으로 요렇게 요렇게 살펴보세요 자 그런 한 주 되시면 충분합니다 점수를 드리자면 이번 주는요 81점이에요 자 네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확실하다 확실한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먼저 잘 챙기시고요 연애보다는 일이고요 7월 한 달을 마무리 짓는 한 주가 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시뻘건 고깃덩어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거둬들이셔야 돼요 자 내사랑 해답이요 자 끈기를 가져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지하시는 거예요 변화하지 마세요 자 충직한 댕댕이 강아지입니다 이번 한 주는 81.2점 무난하고요 7월에 한 달을 마무리 짓는 자 어디 뭐 빠뜨린 거 없나 내가 뭐 빼먹고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 없나 요렇게 살펴보시는 그런 한 주 되시면 충분합니다 돌발 상황은요 의미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7월의 마지막 주 성실하게 자 가보는 겁니다 가지야 응원드릴게요 복탁 복탁 응원 beeps observed